뭐라고? 뭐라고? frog 오케이. frog 오케이. 그 다음 dress 뭐라고요? dress d, r, s e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? e가 내는 소리는 자 먼저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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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o 오케이 여기서는 대표 소리 그 다음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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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든 틀리든 읽어볼까요 뭐래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유는 우가 됐죠 우 아이는 소리가 안나고 있죠 그렇습니까 유아이에서 유만 우가 대표소리 우 됐고요 아이는 소리가 안났습니다 프루이트가 아니고 드럼 유가 내는 소리는 어두워 드럼 어떤 소리가 될까요 맛든 틀리든 맛든 틀리든 읽기 맛든 틀리든 읽기 뭐래요 뭐라고요 그러면 이해가 뭐 됐어요 네 이해가 에 소리 될 수 있죠 브레드 이해는 에 날 이가 됩니다 브레드 브레드 트리 뭐라고요 트리 오케이 트리 이 이가 뭐가 되죠 이 그 다음 그린 그린 이 이가 뭐가 되죠 이 그린 그 다음 그레스 그러면 에이가 뭐가 됐죠 애 됐죠 나머지 애들 에이가 되는 소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줘 에이 이상하셨네요 에이 대표 소리 에이 대표 소리 에와 아 에이 다시 써야 되겠다 문자 여기 안쓰고 에이 에 아 힘 빠졌어 어 에이가 되는 소리 뭐 아 아 에이 에 아 어 뭐라고요 여기선 대표 소리 에가 됐죠 그래서 그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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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책 가져갔죠 네 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